하지마 내 본진! 와 저기 자고 있는거 봐 본진 다 깨졌네 연말이 수비용으로 남겨야겠다 살리는거 넘어간거 아니야 이정도면? 여기 다 깼지 이제 어 저기다 좋아 근데 어차피 부알만 있으면은 게임은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간 문제지 이제 찾아다니면서 적을 다른 본진 찾자 빰 빰 빰 빰 이제 주라견전은 내가 예전에 했다가 다시 하는건데 어 저기 동요있다 내가 처음에 할 때 이거 한 20명? 한 30명? 그정도 본거 같은데 되게 감회가 새롭네 지금 이 똥게임은 천명이 보고 있어 아니 똥게임이 아니라 갓게임이지만 어쨌든 이영 국가 웅 ㅋ 그리고 천명멀티도 될거같해요 하마치 되는거 보니까 습 천명멀티를 주말에 한번 해볼까 천건적들을 데려와가지고 천권전투리 근데 실체합니까? 천명 멀티 가능할 것 같은데 천명 원 멀티 가능한데 내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VMAO를 잘 어떻게 하니까 대, 되는 것 같더라고 기지 어딨어 이거 삼신기는 삼신기는 괜히 삼신기가 아니야 절대 하지 말라고 삼신기지 그런 것 좀 시키지마 삼신기는, 고개를 삼신기는 게임이 아예 안 돼 진행 불가능 수준이에요 똥도 웬만한 똥이어야 해 주지 나이트 머천트는 나름 재밌게 썼는데 엔딩을 보진 않았던 것 같아 일단 삼신기의 갓겜역은 갓끄나 카르타 갓끄나 카르타 갓낙 열전 이거 뭐야 잠깐 앞에 갓을 붙이니까 이제 헷갈리네 오 죽을 뻔했다 갓같은 사과가 있거든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는 이제 실제로 게임을 사고 안했어 정확하게 말하면 못했어 내가 정말 그런 게임은 정말 솔직히 갓낙 열전은 말만 들어봤지 못해 안해봤습니다 나는 그 뭐야 국내 RPG 게임은 그... 천상소마 영웅전인가? 맞나? 이름이 어쨌든 약간 턴제 RPG 그런게 있었거든 그런 비슷한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천상소마 영웅전 맞나? 어쨌든 그게 자연스럽게 엔딩이 없어 그게 중간에 게임 진행이 안 되거든 난 그게 내가 버그 걸린 줄 알았는데 원래 그렇대 아 소마 신화전기인가? 아 소마 신화전기인가? 어쨌든 자연스럽게 엔딩이 없고 그냥 중간에 그냥 끝나 난 그게 이제 패치가 되는 줄 알았다? 그냥 기다렸어 거의 한 10년 뒤에 이제 다시 검색을 해봤거든 이제 되겠지 하고 근데 끝까지 안 고쳤대 어떻게 되겠지? 뭐 소마 신화전기가 그럴까요? 네 네 네 네 게임은 되게 잘 만들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진행이 안 돼요 게임은 재미있겠거든? 게임 자체는 뜬금없이 진행이 안 돼 그냥 이유는 없어 아 몰라 진행이 안돼 이러면서 진행이 안돼요 아 맵 진짜 넓다 그래서 국내 RPG 게임은 웬만하면은 잘 안사 그 다음부턴 아 바로 위에 있었네 나 하도 데인게 너무 많아서 잘 안사요 테마전설 테마전설 테마전설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 걔한테 막 멀티할 때 쩔 받았는데 걔는 막 마을에서 막 이상한 수련같은거 하고 있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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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뭐 또 국산 RPG도 뭐있냐 내가 재밌게 한거 나름 망국전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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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거지, 웬만한 게임들은 여기 다 해본 사람 많아 상세기전 너무 유명하잖아 아트리아 대립종기 다 해봤지 내가 그 뭐야 게임 잡지에서 브로그를 줬던 거 다 해봤어 아트리아 대립종기 같은 것도 다 브로그를 줬잖아 완전 아트리아 퍼스킨 퍼스킨도 재밌게 쓰지 아니 옛날에 디아블로 비슷한 게임으로 에일리언 슬레이어인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못 깼던 기억인데 알파 센타우레도 재밌었고 그것도 있어요 그 뭐야 어선던 씨라고 우주 시뮬레이션 있었는데 그것도 재밌게 쓰지 아저씨가 만화체소에 싸우는 거 대체 뭔 소리야 그게 아저씨가 무슨 만화체소에 싸워 에일리언 슬레이어 에일리언 슬레이어 에일리언 슬레이어 아저씨가 무슨 말인지 어디 있을까 다 뻗긴 거 같은데 대충 준 난 준 준이 차라리 낫지 여기 똥겜 놈들이 워낙 많아서 똥겜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누군가는 해봤을거야 설마 이것도 해봤을까? 하고 물어봐도 해봤어 애들이 장난 아니야 엄청난 똥겜역 짠 짠 짠 아 어딨는거야 또 와우 또 찾아야돼 숨은그림찾기 자 로메이커 아니면 어땠을 뿐이냐 로메이커 아니면 찾는거 진짜 너무 힘들어 그나마 로메이커가 잘찾지 뱀프 해본사람 있지 난 까꿍도 해봤어 까꿍 까꿍 까꿍해봤어요 까꿍 까꿍 어 여기있다 어 여기있다 어쩐지 좋은일이 생길만한지 여튼 그거는 최근에 다음판에서 방송하는사람 있던데 리 Si 제 아 아 Spit 정 아 아 아 아 으 통일하면은 바로 반란이 일어나는 갓겜 이제 마지막 파이다 난 gta2 멀티 한번 다시 해보고 싶다 gta2 컴퓨터실에서 멀티했을 때 개꿀잼이었는데 gta2 멀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아아아하하하하하 아아 절망의 조합이다 본진이 2개 있으면 뭐해 이렇게 8개 8개를 박살내야 돼 이제 장난이 아냐 이번에 뭐해 장난이 아니라고 야 뭐야 얘들 왜 시작하자마자 잠깐만 야 야 이거 아니잖아 야 아 본진이 2개인 이유가 있었네 이러니까 본진이 2개구나 나 근데 돈이 있나 먹거리 인마 어 아래 태양분배 있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움직여야돼 빨리빨리 미릴 보같다 방패 하나 들고 주라경전 제작사는 트리거소프트 에요 렉캐즈 빨리 빨리 좋아! 역시 미래의 힘은 대단해 음 태양방패는 약간 랜덤 안티팩트 그런 느낌이었어 하 능력치를 경험치를 거의 공짜로 줬구만 딴 딴 이제 호랑이를 잡자 오 따라란 아니 오오 전설 세트가 생겼다 좋아 이걸로 이걸로 초반에 사냥하자 뾰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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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사냥하는데 무슨 6개 글쎄 미친놈들이 5피는 나중에 키우고 일단 몸빵으로 쓰게 어 빠밤 빠밤 오 쓰리를 못 만드네요 레인저는 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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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저가 커야 돼 보아레인저 하나만 나오면은 게임 끝이야 무사랑 장사랑 룩 차이예요 차이가 없어 저런거 하나 땡겨 잡자 미련하게 사냥하는거 보단 답은 약탈이다 약탈 약탈하지 약탈 좋아좋아좋아 개꿀 들으라고 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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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 사령타 다 죽였지 코아카가 호그니까 코아카를 찾아 죽이자 코아카 먹고 커야겠다 살아있다고? 어 뭐야 난 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네 캐피탈리즘 호 하는 만화는 고개를 써봐야지 무슨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봐 어디서 지금 문 하수도 고개를 출신 작품 아 그리고 도배 좀 하지마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나 몇몇몇 레스토랑스랑 유리 탈지고 이런거 봐주는데 봐주다보면 사람들이 쟤는 왜 안 잘라요? 이런다구 아 똑같은데 누군 착한 도배 누군 착한 도배고 전 나쁜 도배인가요 도배 착한 도배는 유료 도배 뿐이다 일단 저 호구를 먹고 크자 일단 저 호구를 먹고 크자 일단 저 호구를 먹고 크자 저 호구를 먹고 크자 저 호구를 먹고 크자 저 호구를 먹고 크자 뭐 지대끼리 싸우고 있네 도배 지대끼리 싸우기도 하네 근데 이 뿅망치가 쎄 아니 도끼가 쎄 아니면은 이 월광 달검이 쎄 잘 모르겠네 이거 돈진? 왜? 어? 뭐가 없어졌다? 괜찮아 별 차이 없어 성장 하나 정도 없어져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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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쏘 누가? 대충 끝난거 같은데 여기 먹거리 풍족한거 봐 저거 들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끝이다 게임 이제 미친놈같이 붙일수있어 뭐가 문제야 더 나오네 먹거리 하나 더 있나 온막이 여긴 쓰레기니까 점령 안해도 돼 딴 데는 점령할만한데 여긴 점령한 가치가 없어 다 푸셔버리자 딴딴딴딴딴 여기서 경험치 파밍하고 부활만 나오면 쉽게 깨겠는데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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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병 하나 뽑아야겠는데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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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사냥하면서 정찰 좀 합시다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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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맨 마지막에 쳐야겠다 굉장히 짜증나 여기 뭐야 아 여기도 여기도 괜찮다 여기로 갈까? 마사의 부족도 괜찮아 아니 이게 왜 똥게미냐고 너무한거 아니냐? 아 너무하구만 뭐야 이거 내가 쳐들어 온건가? 여기 좀 세워둬야겠는데 쥬라기 2가 똥게임이고 이게 갓게임이지 아 진짜 대화가 안통하는구만 쥬라기 원전 2는 스타 짭인 똥게임이야 1은 독자적인 갓게임이고 다른 게임들은 다 똥게임이야 스탑 짭 주제 어디서 지금 스타 짭 주제 어디서 지금 갓게임이라 논하는가 이거 독자적 인터페이스 맞는데 근데 이거랑 똑같은 이거랑 비슷한 게임조차 없어 아예 없어요 워크? 워크는 인터페이스 여기있어 있다 일단 워크 inclusive 워크는 인터페이스 여기있어 일단 어 뭐야 어 근데 누나맨 죽어버렸네 야 누나맨 죽었어 누가 제일 센이야 이거 이거 망한거 같은데 근데 확실히 전설물기 두개 들고 시작하니까 이런 물리 종족들은 그냥 템발로 밀어보는 너무 쎄 얘가 지금 이 태양검에 멀강도를 가진 애가 너무 쎄요 이태양검은 그냥 육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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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카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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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은 겜 한 볼 수 너무 많다 이웃슨! 유카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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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로스야 나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이 어디서 지금 다운파 PD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드립으로 써? 인성이 진짜 자 후드립 빠빠 패버려야돼 전화야돼 잘못했어요 하고 빌때까지 그냥 목탁으로 졸라패야지 이마만, 맞박만 졸라패야지 그냥 수금하러 가야겠는데 이제 짠 우까 우까 우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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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쫌 우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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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가 가서 반납하고 우그 우오 우이윰 슈가 슈가 주가 스께리는 아 뭐야 이거 왜 왜 방어력이랑 BP가 사라졌지 얘는? 아 이게 우클릭하면 사라지는구나 난 내가 피곤하면 방송 안해 감기 걸려도 방송 안하는데 니들이나 알아서 해 다음 사냥을 떠나자 난 내가 늙은 거 알기 때문에 알아서 관리해요 아 맵이 뭐 아이씨 맵이 왜 이렇게 커 와 한참 남았네 와 이거 거의 뭐 알틸스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맵 아니냐 이게 장난 아니야 맵이 스케일이 미쳤어 아니 내가 오래 살아도 파스드랑 어떻게 50년 놀아요 참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당장 내 당장 내년부터 없는데 으흠 아 뭔 틀블비야 언제까지 방송하게 내가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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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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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흠 우크 우크 너 언제까지 방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크 키집사구 욱 우크 우카 우오 우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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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tions 으으으으으흐흐 으으흐흐흐 으으끝 으으끝 으으흐흐 으으흐 이게 직업이라고 이게 직업에디가 있니? 아 뭐야 이거 왤케세 콤바 부족이네 여긴 여긴 붐메랑에서 좀 조심해야겠는데 아이 좀 길 좀 찾아 얘들아 근데... 가자!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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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 때 이 인터넷 스트리머가 이거를 본격 직업으로 삼으려면은 오오 오오 이미 그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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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렸습니다 오 잠깐만잠깐 잘못 건드렸다 잘못 건드렸다 잘못 건드렸다아 친구야아 늦었다고 생각했을때가 내 내가 살아보니까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늦어 늦었다고 생각했을때 이미 늦은거야 많이 늦은거지 오 됐다 부활생겼다 오 됐다 부활생겼다 부활생겼어야지 따란 지금 된장 당장 내가 방송 안한다는게 아니라 뭐 여러분이 막 50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직업 방송인이 되는것도 아니고 뱀뱀뱀 더 좋았다! 이러면은 세계에 멸망시켰나 아주 쉬운게 좀 남았네 그래도 혹싹! 아우 힘들어 또 어딨는가 이거 딴 여기가 맵끝이네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아래 하나 있겠다 몸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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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막방하니까 그냥 언제든지 사라져도 되겠다 어차피 막방 맨날 했잖아 m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알땐 조용히 사라져야지 불사령턴데 여기 여깄다 티라노 호구 호구종족 여기서 노예를 이제 키우기 시작합시다 아주 훌륭한 노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부활 멘토 없나? 생일만도 한데 오오헤 오우! 오우 저ㅓ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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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ㅓ 오우 내 엘르트가 죽었네? 괜찮아 개꿀 더 세 내났어 오우..우욱뭐..우욱뭐 딴 딴 딴 아주 흰색이 없구만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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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s 딴 딥 딥 와 이제는 뭐 남았지? 무스페리랑 카누스랑 더 두개 남았나? 뭘 다들 말로만 그러고 빨출 안눌러 되게 착한줄 알아요 파수들이 파수들은 악마야 악마 아 라듬바 있구나 라듬바에서 유닛 좀 열심히 올려야겠다 뭐지? 다운 다운 여유지? 빰빰빰 뿅 빰빰빰 eita 쎄다 하나 정도 살릴까? 아 뭐야! 아 왜 이래 이상한 놈이 살아났어 어? 부활맨이 또 생겼네 개꿀 어 부활맨이 셋이야! 빰 빰 빰빰 개꿀 으헛?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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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자 이제 템점검을 해서 독화살 든 거를 주고 이러면 독화살 든 애들만으로도 게임 깰 수 있거든 닝겐상 빨리 일하는데 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머리를 다 부셔버려 샴페이층돌이 로또 안돼 로또 사긴 사요 일단 사긴 사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시간 문제네 부알맨 하나 정도 더 있을 거 같은데 없나? 부알맨이 세밖에 없네 끙흑흑끄 끙흑끌 으깨 으어 펌펌 이게 무스펠 잡고 무스펠 살려가지고 그걸로 엘프 잡으면 돼 이제 무식하고 있다 있다 아 또 오지게 많네 진짜 면접 볼 때 다음 파트 했다고 하면은 짤리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같은데 인터넷 방송은 너무 이미지 안좋아서 마이너스일 것 같아 여기는 기지가 조촐하네 풀링하고 나와야되는데 안되겠다 이건 독화살맨들의 힘을 빌려야겠다 두꺼 olla 으가 으가 으깝 으깝 팜 팜 팜